... 아... 아 배비 진짜... 아니 인텔이네 인텔! 이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임! 런 이제 좋은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 여기 어디냐? 파인우드 베이스먼트로 나갈 수 있다 어 나 처음 봐 여기 40분이면 세방인데? 오 프레임 왜이래? 프레임 52 프레임 52 프레임 52 프레임 52 프레임 52 프레임 52 여기가 어디야? 신규지역이네 맵이 엄청 커진거 같애 어 이거 팜이 되나? 오우 오우 프레임 프레임 실화? 밥 오파밍은 여기는 딱히 뭐 먹을게 없네 여기는 딱히 뭐 먹을게 없네 야 여기가 어디야? 야 여기가 어디야? 야 여기가 어디야? 맵이 엄청 커진거 같은데? 맵이 엄청 커진거 같은데? 누구랑 싸우네 너 가는게 맞냐? 스케이블을 미친게 죽이고 있는거 같애 저기로 가도 되는거야? 저기로 가도 되는거야? 컨벤션도 설마 들어갈 수 있는거잉? 잠깐만 저기로 가면 쓰나맞아요 어디로 가면 쓰나맞는다는거야? 이 안에 들어가면 쓰나맞는다는거야? 못참지 궁금한거? 맵은 넓은데 이게 당도가 이게 좀 많이 어? 스키브시체 아 신규 보스는 저기 나온대요 그 이름 뭐냐 아 그 있잖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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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렉소스 맞어 시체가 두개있어요 이 안에 액션타는 필요없지않을까? 액션타는 필요없지않을까? 액션타는 필요없지않을까? 아무리 초반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삐칠이 먹기도 힘든데 와 쏟다 전쟁터다 난리났다 난리 수분 알롱카 음료수 여기 뭐 올라가나? 아 못 올라가 여기는 이게 끝인가봐요? 여기 또 뭐지? PS PS도 지금 귀에 PS만 써도 지려 AK! 이게 뭐꼬 와아 오와 속도 봐 오케이 여기는 파밍 끝났고 여기로 지나갈수있어요 여긴 또 어디냐 아니 메불모르니까 이거 진짜 아 쉽지가 않은데? 아니 메불나라야 이게 막 변하게 날텐데 메불모르니까 오오 아니 이거 잘못갔다가 막 죽을까봐 조금 그래도 먹었잖아 오 맵이 엄청 커진거 같애요 체감상 저거 어디서 본거같은데? 브로우 진짜 뉴비가 된거같아 키키키요 오 그런거같애 또 구석에도 뭐 맛있는거 나오지않을까? 무기박스 오? 들어갈수있는 큰건물 오 졸라 큼 오 아이씨 깜짝이야 오 사례까빠? 키키키 흠 초반 사례까빠 참 좋긴한데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처치하기에는 오 뭐야 뭐야 왜이래 F1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탈출구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쏘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어디에 순화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데 여기 갈수있나? 못가지 나중에 여기 올라갈수있게 해놨나봐요 그죠? 추후확장같은게 아닐까? 보니까 여기는 뭐 못가는거 같고 여기는 뭐 구급차는 항상 마시는게 있지 좋았어 올라가보죠 설마 여기도 길이야? 와어어어 잠깐만 여기도 어디야? 브로 이번 시즌은 양수로 마무리해보자 흐흠 아 양수해보라고? 나는 항상 양수지향이야 그래 가만히 있는데 건드려서 음수가 되는거지 진짜야 오해가 있나본데 내 방송 봐서 알잖아 나 착하게 지날려고 해도 먼저 건드려 확장이어도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아는 건물들이 보일 줄 알았는데 아예 분리된 느낌이네 아니 그죠 아니 우리가 약간 끝에 쪽에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요기가 어 이거 익숙한 지역인데 FMJ 어 여긴 또 올라갈 수 있네요 올라갈 수 있는 빌딩이 있어 못 올라가는 빌딩이 있고 2층에 음료수 지금 아직 최적화가 안됐어 지금 1일차야 여러분 그래서 약간 이런 버벅임이나 이런거는 좀 이거 쏠타 확장이 아니라 메타버스 쏠타인가요 무기박스인데 파밍이 안된다 이거 원래 신맵이 나오거나 어디 맵이 확장을 하면 한 1주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딱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맵이 지금 사이즈가 아니 기본 탓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기존 사이즈 2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맵이 많이 커졌어 근데 실속이 없어 맞아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 M82 이게 새로나온 타인데 이거 좀 쓰레기로 보이는데요 일단 챙겨 어? 여행용 캡이네? 캡이네 비싸요 안에 비싼 아이템 많이 나오 캡이네 비싸요 18000전 소타 첫날이랑 비교해서는 선녀긴 하네 맞네 캐비넷 캐비넷도 지금 맛있지 않나? 캐비넷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 3만원 다이어리 그렇지 초반에 캐비넷 진짜 괜찮아 왜냐면 하이다우템 쾌템 이런 거 막주기 때문에 꿀이지 어 여기 뭐냐? 아 여기 신도시라서 아직 상업 건물이 안들어왔네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뭘 파미하고 있냐면 귀중품 파미하고 있어 아싸 비트코인 아싸 그래픽 카드 근데 15레벨 찍고 나서도 전체적인 레벨들이 전체적인 레벨들이 한 20대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 짤때기도 없고 팔 수도 없어 많이 먹어봤자 많이 먹어봤자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오히려 자잘한 그냥 건축자재 이런 거 있잖아 볼트 너트 이런 게 지금 귀중품이지 그런 거 파미하면 안 돼 이런 거 파란 이런 거 자잘한 거 먹어야 돼 부품 같은 거 있잖아 요런 사이트 같은 것도 한 번씩 먹고 어 방금 카메라 왠지 브로드 퀘스트 하는 곳 같네 아 그러네요 브로드 퀘스트 하는 느낌 나긴 하네요 야 저기 유저했다 저 아까 걔가? 오케이 오케이 다 먹었어 그래도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아 그렇지만 그런 건 먹어두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걸 아 그치 기분은 좋지 기분도르라는 거지 막 엄청 중요하진 않다 이거지 내 말은 어 우리 브로들은 그런 거보다 좀 실속 있게 가자 어 이런 말이지 뭐 그거 먹으면 좋아 기분 나도 좋아 기분 야 잠깐만 저기 사거리가 거긴가요? 그그그그 렉소스 라인 맞나? 냄새가 저기 큰 사거리고 저기 저기 일로 가면 렉소스 나올 거 같은데? 야 잠깐만 여기도 있어 다 토니 힐 토니의 헬핑거 어 토니의 지옥의 손가락 지금 루팅 팍스 랜덤으로 나오는 거? 토니의 헬핑거 어 지리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루틴 박스 랜덤으로 나온대요 에 어 야 여기도 여기도 뭐가 있다 뒤쪽에 파미지인데 2층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오피스 열려있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저기도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거 있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게 다 해놨네 초기화하면 나름 수호타도 잡템 잘나와서 좋겠다 했는데 넷 보니까 그냥 리저브 가야할 것 같네 아뇨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해골 맛있네 맛있네 그 우리가 어디있냐면 그 새로나온 신지역이 있어서 그래 구지역으로 가야 이빨이 달달하고 이렇게 맛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처음 와본거야 여기 어딘지도 몰라 지금 탈출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판국이라 그런거지 근데 조금 노하우가 쌓이면 장난 아니야 어 기존 파밍하던 곳만 가도 부자 될 수 있어 수호탄은 알잖아 우리 아 근데 재밌다 오 야 배낭 큰데요 배낭 큰데요 고수인가 앰포? 앰포 안먹어지네 유저같은거 같애 스텐에그도 막 바닥에 있대 이런거 빠른건가? 플렉스.. 플렉스는 큰 의미가 없긴해? 어 엠퍼 여깄다 잠깐만 그러면 샷건 버리고 엠퍼를 신경이 낫지 탐짱 있잖아 대박 나만 봤어? 여러분 초반에 얻기 힘들수도 있다는 가스똥꼬 이거봐 막 가봐야돼 애들 막 턴거같아도 대충 털기때문에 가스똥꼬 초반에 진짜 중요하죠 캐스터하나 그냥 홍자로 미는거야 오 이건 뭐야 US 아메리카 더 없나? 오 야 프레임 떨어지는거 봐 너무 심하긴 하다 위에도 더 갈 수 있어요? 어디가 더 radiant 티엄매터리 티엄 배터리 와 아이방 있네 슬쩌 스호타는 스호타다 잠깐만 야 설마 8호 탄 빼간거야? 탄창 에이 너무 지독하다 초반 8호 어디다 쓰겠다고 여기는 이게 끝인가봐요 아 그 7탄 hp였어요 나도 피했을 줄 알았어 지독하다는 알뜰하다 그죠 이 게임에 지독하다는 말은 잘한다는 말입니다 핵같다 졸라 잘 쏜다 악마같다 게임 진짜 너무 잘한다 나쁜놈이다 게임 지린다 극찬이야 그냥 헉 아녀 쁘러 흡 흡 흡 흡 흡 만원치 이 칼도 챙겨야 돼 사람들이 이 칼 안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칼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나 이 칼 왜 먹어야 되는지 안다 있나요? 이 칼 왜 먹어야 되는지 안다 그죠 엄폭요한 너무 잘하네 이미 고였어 우리 브루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 야 이거 버그 났다 이 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메리카 여기 또 뭐야 총알자구 와우 뭐야 저 스케이브구 와우 여기가 거긴가 나 그 거기서 봤어 그 트레일러에서 여기 거기잖아 그 트레일러에 나오는 곳 새로운 그 그 그것이 타르 코프 축하 드리지 않겠습니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초반에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 아쿠아마리 물 초반에 아쿠아마리와 물은 필수입니다 얘네 살라고 하면 비싸요 챙겨야 해 여기는 음식이 많네요 여기가 약간 인체 같은 느낌인가봐 그지? 솔직히 힐템 필요있냐? 싸우겠냐? 다 버려 여기가 약간 인체 무슨 맵이지?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저기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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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그 파이노드 오른쪽에 김씨렉 아파트 있고 맞지? 파이노드랑 김씨렉 아파트네 아 남부 확장이네 남부 확장 아 이제 알겠음 맵이 남부로 확장된거야 여기 남부로 이렇게 어 오케이 이것만 해도 꿀팁이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충 확장했는지 알게 됐어 요쪽으로 가면 그 초록색 플레이어 빵 터트리고 나가는 데야 어 어 맞아 맞아 나가면 저격맞던데 바로 거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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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데 이거 이거 합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합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상한거 넣은 법이고 요거는 합법입니다 어 해골이 두개? 어 강남에 많은 맞아 야 그리고 여기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여기 호텔 여기 오면 맛있는거 두개 이렇게 뜬다 어 저기가 약간 귀중뿐 파밍장소야 어 개꿀 식탁 한번씩 다 보고 가자 여기는 2층에서밖에 못오네요 어 여기도 있다 길 뭐 뭐 뭐 어 졸라 무서워 아까 상해 골등때가 빛 눈인가봐 어 그런가봐요 알롱카 지금 근데 먹을 필요 없잖아 솔직히 알롱카 당도 떨어짐 지금 굳이 알롱카를 먹어야되나? 그죠? 3층 올라와보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설탕같은걸 안사기 때문에 돈이 되거나 무장이 되거나 아니면 퀘스트에 쓰거나 아니면 물이거나 어 요런거 콜라같은건 지금 먹어놓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후에 그 냉장고 만들기 쓰기 때문에 콜라 콜라 플레이 마켓 열리면 여기도 돈 쏠쏠하게 잘 벌리겠다 아무리 봐도 스키블를 피니시 잡아냐고 아니야 아직 콜라가 많아 스태프구요 엘베 어? 잠깐만 여기 나갈 수 있나? 못나가고 오케이 다 본거 같아요 내려가죠 요쪽으로 쭉 갈 수 있더라고 아니 맵이 왜이렇게 커 자 잠깐만 탈출구 벤틀레이션 셰프트 어딘지 알아 오케이 벤틀레이션으로 나가면 돼 여긴 뭐야 텔레스포트 어 어 어 아 미안하다 아니 아니 손가락이 그냥 아니 내가 누르면 아니고 아니 미안하다 아니 괜찮아 저 친구 못 봤어 못 봤으면 그만이야 테이프 여기 또 뭐지 여기 또 뭐지 어 여기 지하도 있네 여기 지하도 있네 어 여기 지하도 있네 아 아 맵이 진짜 아니 인텔이네 인텔 미니 인텔이 게임 안에 있어 수호트 안에 미니 인텔이 있네 이게 무슨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준비 오래 걸릴만 했네 니키타 이 정도면 인정이지 어 아니 인텔이 아니라 인체죠 맞죠 맞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마음이 지금 들떠가지고 근데 맛은 없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당도가 좀 진짜 딱 인체 같은 맥도날드 상하이 세트 포장이요 상하이 세트는 인정이지 야 밑에 피자국 봐라 연출 찍인다 뒤에 뭐 나오는거 없으려나 뭐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데도 약간 개꿀잼 박스 막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너무 개털인데 아무것도 너무 없는데 FCK 음 음 어? 설마 여기로 갈 수 있나? 못 가고 FCK도 뭐가 없다 아 이게 끝이야? 지하 한번 가보죠 내가 맛있는걸 못찾는걸까? 아니면 맛있는게 없는걸까? 아님 맛있는게 없는걸까? 어? 아딕! 킬라 있을까봐 무섭다 아 아니 적어도 약간 그 그런거 있잖아 아까 말했던 볼트나 너트라도 좀 파밍을 할 수 있는 그런걸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걸? 너무 아무것도 없는걸? 콕 지지 어? 잠깐만 오브젝트다 커피 커피 어 뭐야 뒤로 가는길 느낌이 나중엔 캐스트줄거같은 느낌인데 여기 오 감성있어요 요 사이로 지나가는거 요것도 열리고 여기 뭐지 오 왜 개넓어 오 고추연료 먹어야되는데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지금 보이시죠 이 맵은 뒤에가 맛있어 정면보다 저런데 있잖아 저런 그 그 애매한 그 음식점들 많은곳보다 이 뒤에 이 이 길쪽 어 뒷골목 뒷골목이 진리였네 벤틸레이션 셰프트는 여기서 한 5분만 뛰면 되니까 아 시간 좀 넉넉해요 리퍼 스크류 필요하잖아 다 나이프 나이프는 챙겨야돼 나이프 엄프 교환용 초기가 됐습니다 오늘 테이프도 필요해 어 어 전산실 캐비닛 많고 어 여기도 꿀파밍 얼추 될거 같기도 한데 부품들 나오고 테이프 어 자리가 없다 아 담배 아 근데 담배 캐스트인데 일단은 냅둬 어 여깄다 어 너트 얘 버리자 와이어 전구 말동상 어차피 닥스 지금 못 만들잖아 닥스 15레벨 뚫어야 만들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지금 급한거 아닌거 같애 천천히 어 오랜만에 왔는데 초기화란건 알았지만 무슨렙인가요? 아 여기 수호타임 담배도 아니다 음료수로 빼자 아 나 2층도 못갔어 근데 벌써 풀이야 그지? 일단 나갈게요 더이상 먹지도 못해 다음기회 우리 양수라 스폰 빨라 음수는 2시간 기다려야되는데 양수는 15분 기다립니다 스폰 빨라서 아주 좋아 어 또 올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저기도 갈 수 있나봐 잠깐만 저거 저격만 한다는 소리죠? 아 저기는 못가요 계속 저기로 가면 안돼 김씨레기 가도 됐댔어요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탕 나는 취소했어 가지마 측정기도 필요한데 버릴만한게 버릴만한게 있나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타루코프 15% 세일하고 있구요 요번 15% 세일이 끝나자마자 타루코프 전체 모든 시리즈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타루코프 사실 양이시다면 지금 당장 사셔서 손해를 안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또 어디야 얼마 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지 SP탄 똥탄 어 여기가 어디야 뭔가 좀 익숙한 동네 같기도 하고 오! 스포츠 백이 두개? 어 새로운 갑바네요 3넷 갑바 내구도 80 10 여긴 어떻게 나가냐 깨고먹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유리가 없네 시략아 속이전에 먼저 유리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되지않을까 자 칵 칵 시략님 근데 살거면 어떤걸 사야 즐길 수 있나요? 아 개인적으로 스탠다드 먼저 찍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가격이 올라버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EOD부터 사는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쵸? 여기는 뭔가 파밍할게 있긴 있는데 굳이 올필요는 없을거 같애 하하 어 파밍할게 있거든여 여기 스탠파면 하기 싫은 때 에임하고 그만둘 수 있지만 EOD를 지르면 그만두고 싶어도 아까워서 하게 되실겁니다 아이 그래 나 솔직히 타르 뽑고 정도면 잘 만든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초기 장벽만 넘으면 넘기가 물론 힘들지만 암튼 넘으면 참 야 여기 안에 누구있다 잠긴 키로 열수가있네요 여기 PMC가 어 잠깐만 얘랑 싸워야할까? 내가 보기엔 아닌거 같애 굳이 우리가 TMC랑 싸우면서 이러는거보다 지금 메이블 익숙해지는게 선수 어 선두거든요 먼저 제일 중요하죠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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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가? 잠깐만 공사장 아닌가 저게? 어 어 누구세요? 까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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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EOD 사고 후회한적 한번도 없음 에오드를 왜 사나요? 에오드를 왜 사나요? 여기 구독권만 사도 평생을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아 그래도 사신다면 그거는 까무드 아 이게 펜찜 박토루프 여기 뭔가 맛있는 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친구가 먹은 것 같죠? 죽 아 잠깐만 여기 고양이 고양이 거긴데? 근데 이건 뭐냐? 아니 진짜 러시아의 고양이 병원이란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왜 데코일까 이해가 안 되네? 큐큐버 브라더가 구독구독구독구독구독구독 아니 이게 왜 꾸액 양양 퍼치 날릴 때마다 느끼나? 여긴 또 어떻게 나가? 못 나가는 거야? 아 일로? 아씨 아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가 김실의 카우스 아 여기도 이렇게 열렸구나 지금 보면은 그 기존에 그 주차장 있던 라인 있잖아 그리고 렉소스 라인에서 교전을 많이 하네요 거기를 피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잠깐만 뭔가 졸라 커 보인다 여기 아 근데 못 들어가? 안에 오브젝트가 다 있는데 어 잠깐만 아 아 아씨 무서워 키텐박스 시빙 제발 카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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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캇 카킷 못사지 않나? 어이 뭐야 오우우우우 미치 아니 이거 맞아요? 아니 아름다운데? 여기 꼭 들려야겠다 이거 누가 세이브 해둔 건 아니겠지? 오! 힐템박스가 3개! 힐템박스가 3개! 의료센터! 주사기 우리 필요해 내가 말했잖아 유캡으로 먼저 이렇게 맵을 확인해야 된다니까 죽이고싶네 왜 놀래켜 그지?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말어 진짜 사람들인가? 개발자들인가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분은 뭐야? 아니 원펀맨 사이타마 선생님이 왜 타르코프에... 여러분 불오는 새가슴이야 맞아 나 트리플A용이야 나 공포게임 못해 타르코프는 잘 죽이지만 참 의외죠? 어? 여기 뭐있어? 타르코프는 잘 죽이네 야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니 이거 뭐임 이거? 아니이 이거 뭐임? 아니 여기 괜찮은데요? 밑에는 3 메디컬 백이 있고 위에는 3 스포츠 백이 있네? 정말로 어우 렉 어? 어? 나쁘지 않아 수리탄 필요없잖아 아 니그랑 이런게 좀 컸으면 좋겠다 108 필요없죠? 밥 쾌템 얘네 두개도 나중에 필요한데? 보드카 빼줘? 제2의 필수 코스 디딜 백 그지그지 스포츠 백 네개 적셔 쾌.. 쾌템 적셔 다섯개 컴퓨터도 있어요 아.. 자리가 없는데? 학교에 담배가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있는게? 여러분! 여기는.. 러시아잖아요 그럴수 있습니.. 총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거 같아요 솔직히 6개 스포츠 백 6개 한층에 아.. 보드카 찾기 미션이요? 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보드카 찾기 미션 정말.. 괜찮아요? 어.. 아니 이게.. 쓰읍.. 어.. 아.. 어허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한 개를 버려놨다뇨! 어이 지금 누구편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씨 보드카가.. 쓰읍.. 어.. 왠지 여기 있을거 같은데? 어이 보드카 발견! 왜 여깄지? 와.. 뭐야? 미쳤다.. 아이 보드카! 와.. 아유 미션 성공.. 크흫.. 아.. 아흠.. 아이 뭐 그렇다고.. 와.. 우리 운명적인.. 만남이네.. 가져보셔야죠! 아흫.. 어음.. 아이 진짜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 브라더 역시 우리 회장님 브라더! 예? 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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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가 최고최고최고.. 아..최고최고최고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최고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빨치키! 캬 30초도 안되서 미션 성공이라니 브로 역시 럭키가이 찢었다 그지? 에헿 sociale 에허헤헤헤 하하.. ils 어? 또 뭐가 있을까??? 선전 환계 2야.. 앙 음 오 축축해 똥깐 어어 오오 쉿 헬로우 쌍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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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가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잠깐만 칵킷을 버리고 CMS 구하기 힘드니까 CMS 먹고 성냥 두개 우리 퀘스트때문에 가져가야되잖아 퀘스트 두개를 챙겨야되 그리고 어그멘틴 지금 쾌 아니니까 어그멘틴 먹어버리고 됐어 서수는 이게 맞지 오 잠깐만 야 여기 숨어있을수도 있겠다 내가 심지어 아까 틈새본거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될때 나 물없어? 물 뭐 많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헷셋 나이스 미쳤다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오오 파라코드 느낌 여긴 여긴 뭐가 나오나? 뭐가 있을거 같은데 없어요 나가는길 맞지 굳이 나가야되? 자다 탈출구 어디야 그리고 벤틸레이션 셰프트 고정 여기는 막혀있어 오케 여기는 요렇게 생겼다 네 우리 비누 챙겼음 하나 초기화 언제인가요? 어... 임했는데요 흑 흑 시체를 먹어야되는데 콘서트 오오오오오오옥 흑 흑 시체를 먹어야되는데 골고루 잠깐만 여기도 뭐가 커보여요? 2층부터 HP 뭐가 있어보이는데? 2번 1번 아니 뭐야? 뭐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스폰 장소인가?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 여기 아까 우리가 왔던 덴가? 남부 저쪽 아 맞네 우리 처음에 여기 왔었잖아 여기는 딱히 맛있는게 없던걸로 기억함? 어? 그때 후분은 쉽지않았나? 아 여기 옆에 탈취후구라고? 몰라 나 탈취후구인지 아닌지 몰라 담배는 지금 필요없으니까 말 아 공간있었으면 말도 챙기는데 여기도 안에 뭐가 되게 크다 ну и чё? тут есть? кто? нет yet get get easy so get get easy 이거 탈출구인가요? 이것도? 문 열기 어 여기 약간 러시아 서민집 그지? 러시아의 아파트 아 중식도 뭐야 이거 아 가방 아니라 아까 리그였음 스케이블리그 같은거 있잖아요 쪼만한거 2층은 뭐 없고 3층 열려있어 수류탄 박스 하나있고 저기 김실에 누워있네 아 타르코프 코리아스가 생겼다고? 그거 우리 채널에 리뷰돼있음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나보다 맛있는게 아가 드릴이 쓰다고? 어디에? 잠깐만 이거 루틴 가능한 우위 아니야? 와아 아냐아냐 타르코프 장점 진짜 리얼하다 단점 가끔 리얼한것 때문에 조금 그럴 때가 있어 어이 이거 너무 좀 리얼한데? 약간 이런거 가방이 없나? 가방 이런거 없나? 가방 이런거 없나? 내가 여기 와서 일로 뛰었어 헷갈렸네 여기서 일로 뛰었고 오른쪽 집을 확인했어요 잠시만 물없다 콜라먹고 가자 적셔! 크아 2층 가서 물있나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거 2층 안탈렸어 어떻게? 어? 바꿔 3만원 더이상 뺄거 없는데 물 어? 생명슛 적슛 적슛 후 말 말 말 말이 많다 여기 말 체인 목걸이 체인 목걸이가 나온다는 말은 여기 귀중품 나온다는 말임? 맞죠? 응 여기 2층도 꼭 와야겠네 밑에까지 하면 4마리야 도stone 대단하자 대단하자 이 쪽에 악당하는 우리 아까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 다 확인했단 말이야 그럼 일로 가보죠 아니 아까 여기 확인했던 여기 3층도 못갔었거든 여기 3층도 확인하긴 해야되는데 못갔는데가 아직 너무 많아 저기 1층 가봤었죠 오 여기 뭐야 이거 5집 이 게임은 대체적으로 5집이 맛이 없습니다 대충 싹보면 됩니다 그냥 맛이 없어 들어갈 필요도 없어 아 여기서 탕으로 사먹어달라고 어 잠깐만 여기 거기 아닌가요 스케이브 체크포인트 맞죠 여기 스케이브 체크포인트 여기 기관촌 포대있고 왼쪽으로 가면 김씨렉 여기 아파트있잖아 맞네 맞네 그럼 여기로 가면은 그 지하철 사거리네 맞지 아 이제야겠다 몇 갠 몇 갠 쓸까 뭐가 있었나봐 핏자국 장난아니고 여기 기금상 근데 남은게 아무것도 없어 금목걸이라도 줘야되는거 아니냐 어 2층 올라가는 길 있어요 숨겨진지요 똥탕 미니 스포츠 백 누가 엠퍼 쏜다 사거리에서 딱히 마시는건 없고 그럼 여긴 다 갔으니까 아까 아까 파밍 못했던 아니야 북부에서 총소리 났잖아 북부에서 리그랑 가방을 챙겨가자 어 그리고 북부 못가봤던데를 최대한 털어보는걸로 어 북부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어 여기 건물 안도 있네 여기 뭐야 여기는 여기도 뭐가 있다 사무실같은 느낌이에요 캐빈에 엄청 큰거 하나 있고 스포츠팩 나 한 두판하니까 눈에 익음 이게 맵이 엄청 확짓 확장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빡센건 아닌거 같애 유혹을 못 이겨 질러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님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 욕은 하지 마시구요 아니 혹시 몰라서 아니 그냥 어 나이스 어 그냥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분노를 느끼시면 안돼요 근데 게임 진짜 재밌음 내가 해본 게임중에서 아직까지는 타루코프를 따라갈만한 게임이 없어 그냥 완성도적인 면에서 게임이 막 버그 막 이런 면이 아니라 디테일함에 있어서 그 디테일때문에 이 게임을 할 수 밖에 없어 컴퓨터 확인해달라고? 지금 컴퓨터 먹을 시간 없어 딴거 먹어야 돼 맛없어 컴퓨터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초반에 쓰이지 않는 아이템이라 어 패스하는게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4마리 먹자고 아니 4마리보다 좀 더 맛있는거 먹자 여긴 또 뭐야 여기 내가 아까 왔다갔나? 아닌데? 내가 왔다갔다한데가 아니야 여기 어? 릴스턴 릴스턴 챙겨야죠 SP 뭐가 있어보이는데 게임사 제작진이 굳이 저렇게 막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놨다? 뭐가 있다는 소리죠 요거는 확인할게 괜히 불편할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와이어 와이어 굿 너무 안먹으면 좀 그럴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뭐 없고 오우 오우 힐템박스 살레와 까비 살레야가 안나오네 뭐 없어요? 그냥 의료박스 하나 스토커2 나오면 해볼순 있죠 야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어 여기도 길이 있다 야 이거 큰건물이다 야 이거 큰건물이다 아 뭐야 막혔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럴수도 있어 여기도 막 잠긴 키방같은거 막 많이 만들어놨을거 아니에요 그죠? 숨겨져 있을거야 맛있는거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엘도라도 같은게 딱 숨겨져 있을수도 있어 어이 누가 죽어계셔? 조금만 가면 필요없잖아 조금만 가면 필요없잖아 컴퓨터 컴퓨터가 많다 컴퓨터가 많다 어? 금구? 잠겼어요 이거 먹었나? 이것도 먹었지 오예로 쏠쏠하네 이방 누구세요? 여기가 무슨 시장방인가? 생김새가 시장같이 생겼는데 아씨 하시 음하하하하하하 어이씨 아니 아 rec깜짝 놀랐네 아ㅏ 노꾸 아 빢빠샤 세개 제안이래요? 전주 몰랐네 여기가 어디지? 어 잠깐만 여기가 거기 아니야? 여기 아까 우리 왔던 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야 돼 남부는 다 본 것 같아 북부로 북부 라인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여기 우리가 봤었죠 여기가 진짜 맛있어 일단 2층에 스포츠백 3개 6개 1층에 메디컬 박스 3개 뭉쳐있어요 여기도 봤었나? 어 여기도 봤었어 여기는 캣 그거 고양이 고양이 의료소 이런 데 뭐 들어와 보고 싶네 뭐 없고 주차장이 있어 어 어 어 어 누님 저 누님은 온 타르코프에 계시네 여기를 우리가 처음에 왔었죠 여기하고 여기 털었어 오케이 그럼 절로 가야 돼 어 방금 지나간 유저 왜 안중이야 스캐브 인데요 여기가 딱 우리가 아까 봤던 어 여기 북부 다 봤네 어 우리 다 봤어 여기가 김실의 카우스잖아 여기가 김실의 카우스잖아 김실의 카우스는 털렸겠죠 렉수스 가면 지금 보스한테 사생 그 죽을려나 살해당하려나 그거 궁금하네 어 잠깐만 여기 뭐야 무캐브가 죽어있어요 야 잠깐만 파면 안됐어 누워 꽉인데 피피 오 드릴 내가 여기 나오다가 사고가 났네 FMJ 8호 일단 두개 챙겨 어우 우리 가자 초반 코드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챙기는게 좋은 내가 보게 근데 가면서 우리 아직 더 들릴때가 좀 몇군데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 금고 그게 다 우리 우리